지하철 타다 보면요. 차량 내 실내등이 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꼭 같은 구간에서요. 어째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지하철 타다 보면요. 직류 청호급볼트와 교류 25,000볼트입니다. 직류를 사용하는 곳은 지하철 2, 3, 4호선을 운영하는 지하철공사와 5, 6, 7, 8호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 그리고 인천, 대구, 부산에 지하철공사가 있습니다. 교류 25,000볼트를 사용하는 곳은 국가가 운영하는 철도청입니다. 지하철 1호선은 서울역 청량위간만 직류를 사용하고 철도청 운영구간인 의정부 회기관과 남영수원 인천과는 교류를 사용합니다. 4호선 역시 지하철공사 구간인 당곡의 남태령과는 직류, 선바위 5위도 가는 교류를 사용합니다. 만약에 두 곳의 전류 방식이 달라서 중간에 내려 다른 열차로 갈아타야 된다면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교류와 직류를 모두 쓸 수 있는 전동차입니다. 현재 의정부 인천, 청량위, 수원, 당곡의 5위도 간을 운영하는 열차는 모두 교류와 직류가 바뀌는 구간을 지날 때는 득점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몇 초간 일시적으로 전동차의 모든 전원을 꺼야 됩니다. 하지만 야간이나 지하구간에서 모든 불이 꺼진다면 승객들이 불편할 거고 범질발생의 소지도 높기 때문에 배터리에 충전된 전원을 이용하여 최소한의 조명을 남겨둡니다. 전동차는 관성으로 주행을 계속하고 급전 방식이 바뀐 다음에 다시 전원을 넣으면 불이 들어오고 전동차의 동력도 가해집니다. 이처럼 교류와 직류의 변경을 위해 일시적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구간을 4구간이라고 합니다. 철도청과 지하철 공사가 직결 운행되는 곳 중에 4구간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3호선과 일산선인데요. 일산선은 3호선보다 나중에 건설되었고 기존의 철도와 연결이나 분기되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1500V 직류 전원을 사용합니다. 3호선의 초기 모델인 직류 전용 초퍼 전동차가 철도청 구간도 자유롭게 다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4호선에 보면 사당역이 종차력인 열차가 있습니다. 이 열차는 직류 전용 열차로 교류 구간을 운행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회차 시설이 있는 사당역까지만 운행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용산왕심리 성북관을 운행하는 열차를 탔을 때 용산역을 출발하여 천월같은 곳을 하나 지나면 이곳에서도 불이 잠깐 꺼집니다. 이곳은 교류와 직류가 바뀌는 곳은 아니고 급전하는 곳이 변경되면서 일시로 전원이 차단되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